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품질경영기사 필기시험 문제다 그죠 첫번째 과목 실험계획법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온인 실험의 개수치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실험계획법에서 어느 파트 개수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변동 st 총변동이 되겠죠 그리고 sab 가 주어져 있고 sa 그리고 sb 이렇게 돼 있을 때 se1과 그리고 se2는 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개수치 데이터에서 이온인 실험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산분석표를 조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인들이 나올 것이고 개수치 이온인 실험에서 요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a가 있죠 a가 나왔고 이온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b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온인이 나오죠 개수치이기 때문에 이온이 있고 이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토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거는 a 곱하기 b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쭉 적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우선은 st가 얼마냐 하면 7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7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 주어진 것만 보면 a가 있다 그죠 a가 얼마냐 하면 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e원 a 곱하기 b가 주어진 게 아니고 ab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s e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는 s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s a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s ab에서 마이너스 s a 마이너스 s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보게 되면 ab가 얼마냐 하면 5라 그랬잖아 그죠 5라고 얘기를 했고 a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니까 또 마이너스 b인데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하면 가면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5에서 3 빼고 1 빼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1번 체크하면 되겠지 시간이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남아있는 거는 이제 7에서 다 빼면 되죠 7에서 3을 빼고 1을 빼고 1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3, 4, 5니까 요 값은 얼마? 요거 다 더하면 토탈이 나와야 되니까 요 값은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죠 뭐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타내 보게 되면 s, e2는 물론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요거는 뭐냐 하면 s, t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s, a 빼고 마이너스 s, b를 빼고 마이너스 s, a 곱하기 b를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기에서 다시 좀 더 쉽도록 우리가 나타내 보면 s, t에서 빼준다 그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s, a가 있고 s, b가 있고 그리고 s, a 곱하기 b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요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s, a 곱하기 b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요기에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s, a 곱하기 b에다가 s, a 그리고 s, b를 대는 게 요게 s, a, b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s, a, b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s, t가 얼마였느냐 하면 s, t가 7이었고 s, a, b가 얼마였죠? 5였잖아 그죠? 이렇게 빼줘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는 있다 근데 분산분석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가 있으면 요걸 작성하면 쉽게 아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쉽게 풀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l27, 3의 13령이다 그죠? 우리가 요기에서 보면 요게 나타내는 게 요 3이라는 거는 뭘 나타냈냐면 요거는 수준수를 나타내는 거죠 아, 3수중계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열의 자유도는 얼마다? 3수중계이기 때문에 한열의 자유도는 2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직교배열표에서 요인 b가 있습니다 b의 제곱합 그럼 좀 나타내 보게 되면 s, b는 여기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600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인 c가 있다 그죠? 5열에 돼 있는데 요거는 s, c는 얼마냐 하면 1000이라고 돼 있는 거죠? 1000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곱평균값 v 뭘 구하냐면 b 곱하기 c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고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분산이잖아 그죠? 분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변동을 돼주면 되겠죠? s, b에다가 더하기 s, c를 해주고 그리고 자유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b의 자유도가 있고 그리고 c의 자유도가 있다 요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s, b가 얼마였냐면 600이었고 그리고 s, c가 얼마냐 하면 1000이었다 그죠? 1000이었고 그러면 b의 자유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열의 자유도는 2라 그랬죠? 이해됐죠? 삼수중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b의 자유도도 2고 c의 자유도도 2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plexinho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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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